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어 서울과 집을 왔다갔다 하면서 부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보니깐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지만 어 무언가 알려드리고자 그러니까 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할테니까 예 지금 죽음을 당면해 보고 나니까는 이런거를 찍게 됐습니다 음 사실은 어떤게 공개되는게 사실 싫어서 하기 싫어 절대로 안하려고 했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 자체도 참 그렇긴 해요 일단 음 제가 어 방울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심어서 어 싹이 엄청나게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것처럼 이거는 지금 흰 강낭콩을 심었는데 너무 무식하게 많이 자라서 얘는 두고 갔구요 대추 방울토마토는 사무실로 갖고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걔는 지금 없는데 이거는 산거 거든요 대추 방울토마토를 두종류로 샀어요 얘는 빨강색 빨강색은 사무실로 가져갔구요 지금 얘는 노란색 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방울토마토도 샀어요 이건 무종이 좀 작죠 어 이렇게 씨앗으로 하는건 무종이라 하고 나무에서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묘목이라 하더라구요 예 저는 이 어 이렇게 요거는 지금 사무실로 가져간 노란 대추 방울토마토고 아니 빨간 대추 방울토마토고 여기 심은거는 노란 방울토마토구요 대추 방울토마토고 얘는 조그맣잖아요 이것도 하나는 사무실로 가져갔구요 하나는 여기 있는데 일단은 요만한 거에 심어진 거를 요렇게 옮겼구요 요만한 그 10cm 비닐 포트에 옮겨 심었고 다시 음 8호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고 사실은 급하게 카라를 막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 심으려고 하는데 일단 카라가 심겨져 있던 거에 일단 카라 잎사귀에 총채벌레가 저기 어 저기 많이 났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싹 뜨거운 물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거에 여기다 펼쳐서 한 다음에 뿌리들이나 어떤 것들 다 제거한 다음에 심으려 합니다 카라가 심겨져 있었던 거라서 여기 이제 세층 마사토가 깔려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원예용 상터하고 펄라이트를 저는 3대 1로 썼거든요 그 3대 1로 섞여져 있는 그 얘는 사실 재활용 이죠 카라가 심었던 거 이렇게 넣구요 방송이 길어지니까 잠시 중지하고요 카라가 이 원예용 상태에 비료를 다 먹었을 테니까 지금 이 원예용 상태에는 뭐 소독도 했으니까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오우 여기 뿌리가 더 남아있는 게 제거 못했네요 다시 제거하고 음 카라 하나는 조금 비싸게 사서 그런지 걔는 뿌리가 많이 발달되고 원래부터가 크더라구요 그리고 하나는 작아서 얘는 작은 거에 작은 게 심겨져 있었던 건가봐요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캘때 그거 잘 캐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모정을 한번 크기를 봐봅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또 한 번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 이 원예용 상태에는 원래는 영양분이 3개월은 간다는데 이거는 카라 심던 거라서 음 그리고 전에 사무실은 바로 나가면 햇빛이 쨍쨍 내리지는 엄청나게 좋은 데라서 무지하게 잘 자랐거든요 방울토마토 엄청나게 먹었어요 제가 심심할때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되고 또 여기 자주 오지도 않고 2,3주만에 한번 오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먹기를 바라면서 해보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보면 이제는 거의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심고 쟤를 빼서 여기다 다시 얘를 얘는 방울토마토 였거든요 쟤는 먼저 한 거는 먼저 보여드린 거는 대추방울토마토구요 얘를 오물조물해서 빼보고 얘는 일로 옮겨 심은 지 얼마 안됐어요 5월달에 지난주에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얘들이 또 잘 자랐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하다 할 정도로 저는 조금 비료를 많이 넣는데요 세 번째 넣는거죠 맨 처음에 제일 굵은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작은거 얘는 비료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2년도부터 어느 유튜브 보면서 넣기 시작한 개피가루 저는 원래 수정과 엄청 좋아하는데 국산 개피를 구할 수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이것도 베트남산 입니다 근데 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어요 5,000원 만에 오늘은 넣기 시작한 개피가루 이렇게 해서 오, 똥뿌리가 나왔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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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물을 마무리를 하냐면요 얘를 물을 이렇게 줘요 주면서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얘는 올려요 살짝 올리고 어 얘는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조금 올리면 음 음 그냥 놔두면 쑥 내려가요 근데 얘를 한 이렇게 물을 주고도 아직 다 주진 않았는데 그 뿌리쪽에 그 위치 잡는 거기는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 저는 스물다섯 까지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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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스물다섯 번까지 세고요 그러면 그냥 놓으면 쑥 안 내려가요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는 한 번 아까 했던거 거든요 이 옆에꺼 이 옆에꺼는 다시한번 주면 되고요 이때도 만약에 이게 좀 절 됐으면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조금 위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세 번을 하면 됩니다 얘는 세 번째는 보통 딱 위치가 완전 됐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별로 더 할게 없지만 이렇게 세 번을 하면 분갈이가 완벽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에 모모기고무구 굉장히 잘 자랐어요 홍옥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제 곁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방울토마토, 얘는 대추방울토마토입니다 얘들이 근데 한두개씩 열려있는 건 지난주에 제가 부비부비해서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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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